아니야, 이거 잘 안되네 나도 마법사 후환처럼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마법사 후환? 나는야 마법사 후환 세상에서 내가 는 마법사지요 무엇이든 알고 무엇이든 맛있는 나는야 마법사 후환 세계 최고의 마법사 또 하나가 고른 카드는 바로 이거 맞지? 우와! 마법사 후환은 정말 뭐든지 알 수 있다다니 정말 대단해요 최고예요! 최고! 귀를 비켜라! 귀를 비켜라! 귀를 비켜라! 아저씨, 그게 뭐예요? 뭐긴! 보면 모르냐? 은으로 만든 그릇들 아니냐? 우와! 은으로 만든 그릇! 귀를 비켜라! 다음이 임금님께서 사용하시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게야! 그럼! 싹 물러나지 못해! 자, 어서 가봐라! 자, 어서 가봐라! 어서 가봐라! 어서 가봐라! 이제 우리는 이 은 그릇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는 거네! 아무렴! 투말하면 잔소리일세! 우와! 나. 이런 아저씨 짝. 저 형 offer LV.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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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쉿, 쉿, 쉿! 임금님의 그릇은 이제 우리가 임금님은 내! 쉿, 쉿, 쉿! 비밀이야, 비밀! 쉿, 쉿, 쉿! 우리들만의 비밀, 쉿! 쉿! 슛! 자, 그럼 난 이만 가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아니, 임금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이, 내가 가장 아끼는 은으로 만든 그릇이 사라졌다 아니, 정말요? 그게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을까요? 내 말이 그 말이니느라 내 그릇, 아이 내 그릇 너희들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느냐 임금님,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법사 후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법사 후원 네, 맞습니다 그 녀석이 마법을 보내서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마법? 네, 마법 그렇다면 당장 마법사 후원을 잡아 드려라 네? 네 여봐라, 당장 마법사 후원을 잡아 드려라 여기 도둑을 잡아 왔습니다 아, 글쎄 전 도둑이 아니라니까요 고원 안에 있던 그릇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마법이 아니면 독하죠 가요 파문 마법사 후원 저, 글쎄 전 도둑이 아니라니까요 아 아!